김여서 OBMTV에서 특별 MC를 맡게 된 윤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눈부시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대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쿠팡 크리에이터 탑10에 드는 매출 기록을 달성한 크리에이터를 모시고서 함께하는 인터뷰 영상인데요. 오늘 또 특별하게 이소원 쇼스님을 모시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탑10 안에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인터뷰까지 너무 막 가문의 영광을 느낍니다. 첫 번째로 먼저 섭외를 해드렸어요. 아, 정말요? 아카데미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또 꼬시자, 실력자이자 능력자인 이소원 쇼호스트님이신데요. 과찬이십니다. 자기소개 간략하게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샌미언니 이소원 쇼호스트입니다. 저는요. 그 방송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처럼 스마트폰 안에는 카메라도 있고 또 문서를 보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에 있어서도 방송을 좀 할 수 있는 상품을 올릴 수 있는 위탁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또 방송 기획에서부터 프로듀싱, 웹디자인 그리고 진행까지 한 번에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올인원 쇼호스트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대박이죠. 듣기만 해도 와, 실력자다, 능력자다. 웬만한 크리에이터분하고 조금 차월이 다르다라는 느낌 바로 드셨을 거예요. 네, 올인원 쇼호스트 된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특히나 쿠팡에서 OBS를 다루는 유일한 크리에이터분이세요. 아, 프로듀싱 프로그램. 네, OBS. OBS. 와,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렵죠, OBS. OBS 쉽지 않아요. 네, 또 프리즘 라이브의 산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프로듀싱을 한다는 게 또 그만큼 기술을 익혀야 되는데 OBS는 그것보다 조금 더 손이 갑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프리즘을 다룰 줄은 아는데 OBS는 쉽게 도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또 이것도 기능이다 보니까 여러 번 하면 손에 익어요. 네, 손이 빨라집니다. 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좀 OBS도 많이 도전하시면 또 좋은 방송, 또 퀄러티 있는 방송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OBS를 다루시면서도 거기에다가 더 대박적인 거는 쿠팡 크리에이터 탑10에 들으셨다라는 건데요. 아이고. 매출기로 탑10이에요. 와, 어마한 매진을 하셨고 그리고 신기록 달성을 하셨는데요. 그거에 관한 노하우와 또 장점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고, 노하우가 따로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거 따로 어떤 비결은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조금 더 저는 이렇게 방송이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다. 어떻게 하면 선물이다, 잔치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체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상품을 예쁘게 좀 많이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또 고객님들은 내가 그 전에 좀 보던 거 아니고 좀 새로운 걸 보고 싶다 이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잔치상을 준비하는 종합 선물 세트를 좀 준비하면서 좀 더 예쁘게 포장도 하고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도 조금 더 다른 걸 보여드리고자 좀 노력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 맞아요.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봤던 라이브 커머스의 방송 중에 고구마 방송이었어요. 아, 고구마. 네, 맞아요. 고구마 방송을 다른 크리에이터하고 조금 다르게 기획을 하셔가지고 더 맛있게, 더 화려하게, 더 푸짐하게 보여주셨는데 간략하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네. 이제 제가 고구마 방송을 맡게 돼서 사실 이제 쿠팡에서 탑10 중에 2위로 4주 연속 2위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정말 너무 감사했는데 저는 제가 그냥 열심히 준비했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봐주셨을 때 일단 해남 고구마, 그러시면 해남 고구마 많이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쇼호스트 분들도 방송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 보니까 유명한 상품이니까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굽고 찌고 고구마를 그렇게 하신 거를 드시고 이렇게는 많이 하세요.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조금 더 이제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맛있게 보일까를 좀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치즈를 한번 얹어보자. 치즈, 치즈를 얹어서 직접 구워서 그거를 쭉 땡기니까 치즈에 그렇게 쭉 늘어나는 것도 보여지면서 어떻게 보면 고구마가 노랏노랏 밑에 파슬리가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마의 노란색상과 초록색상 그리고 이렇게 흰색 치즈가 쭉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군침을 좀 삼켜주셨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구매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라이브 방송을 보는데. 너무 맛있게도 드시고 김치를 맛깔나게 쫙 치즈에 주면서 고구마를 쫙 올려서 딱 드시는데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도 있었고요. 그 방송이 2위에 든 방송인 거였죠? 네. 단텐 중에 2위로 4주 연속 사랑을 해주셔서 최고 매출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엄청나게 꼼꼼하면서도 다른 크리에이터하고 조금 차별화를 들기 위해서 노력과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라이브 방송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소훈 쇼호스트님인데요. 쿠팡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많은 한략을 펼치고 계시는데 전속 쇼호스트님으로도 하고 있으시잖아요. 네. 기업체의 전속으로 지금 이제 뷰티 쪽에 또 화장품 특히 수입 화장품 중에서 이제 탑10에 드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그런 브랜드를 가져오신 업체와 또 전속 계약을 하게 됐고요. 건강 음료나 아니면 또 주얼리 쪽에 전속으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와 정말 발이 넓으시고요. 굉장히 또 많은 거기 안에서도 매출이 굉장히 많이 높으시잖아요. 그렇죠. 또 방송마다 틀리기도 한데 다르기도 한데 그래도 많은 고객님들이 제품이 좋다 보니까 들어와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쿠팡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도 저희가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다른 분들하고 약간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제가 벤더이자 크리에이터입니다. 한마디로 벤더는 이제 업체에서 상품을 직접 파는 판매자. 저는 판매자인데 이거를 또 쇼호스트하는. 그래서 저는 제 몰이 따로 있어요. 쿠팡에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상품들 친환경 신소재 금속으로 이렇게 핸드메이드 제작 사업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쿠팡에 좀 입점을 시켜보자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엔점너로서 또 라이브 커머스 전문 쇼호스트 이 부분 때문에 크리에이터로도 또 등록을 하게 되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의 어떤 상품을 제 몰에 위탁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기도 하고 또 그리고 제가 직접 방송도 해드리면서 다양한 상품들을 또 제가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였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 그립톡인가요? 네. 그립톡을 구매해가지고. 구매를 해주셨어요. 네. 진짜 이쁘시더라고요. 이쁘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쁘고 디자인은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잘하시는지 저는 하트 모양으로 샀거든요. 맞아요. 하트 모양의 마블. 공급스럽게. 너무 맞아요. 또 실버룩의 테두리를 원하셔가지고 친환경 신소재 금속으로 펄이 자르르 들어간 걸 만들어들었죠. 그때 드렸었죠. 네.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네. 너무 예뻤고요. 벤더이자 쇼호스트. 와 이것도와 좀 특별하죠. 내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로 인해서 라이브 커머스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너무나도 능력자, 실력자라는 단어가 계속 안 나올 수가 없는 이소호스트님이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되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으신 분들도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사업을 하게 되면 벤더로서도 등록할 수 있다. 이게 또 매력이지 않나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상공인의 키워드리고 소상공인 앤 또 여러분들께서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로 방송까지 원하신다면 여기 김효석 아카데미로 오면요. 모든 걸 다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 올인원 쇼호스트인데요. 여러분. 네이버 프리즘 라이브 프로듀싱 OBS 그 어렵다는 것까지 싹 다 어디서 배웠다고요? 김효석 아카데미. 여기입니다. 여기. 맞아요. 저희 대표님이 정말 꼼꼼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르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 알려드려요. 네. 맞아요. 제가 정말 콤맹이잖아요. 아이고 그러세요? 네. 제가 진짜 콤맹이에요. 이 콤맹을 한 달 안에 가르쳤습니다. 이야. 이거 원래가 잘 배우실 것 같은데 또 흡수력도 빠르셨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잘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또. 맞아요. 대표님께서 워낙에 또 착석 들어옵니다. 또 엄청 또 빠르게 배우셔가지고 대표님께서 정말 예뻐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딱 꼽으시더라고요. 아. 저는 이렇게 배우면 일단은 그 자리에서 한 번 해봐야 직성이 풀려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 번 가르쳐주시길래 그날 밤에 집에 가가지고 라이브 방송 1시 47분에 새벽에 켰어요. 프리즘 라이브 한 번 해본다고. 새벽에. 엄청 어렵더라고요. 네. 맨땅에 헤딩 많이 있습니다. 이야.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맞아요. 실수도 많이 해봐야 되고 해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성장하게 된 우리 이소훈 쇼호스트님이신데요. 진짜 올인원 쇼호스트로 정말 1등 쇼호스트라고 제가 말씀을 정말 감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눈둘바를 모르겠는데. 워낙에 김효석 아카데미의 꽃이자 또 능력자이자 실력자이시기 때문에요. 오늘 또 이렇게 모시면서 인터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소훈 쇼호스트님에게 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또요? 네. 마지막으로 최종 목표가 있다면 무슨 목표가 있으실까요? 간단합니다. 제가 쿠팡 탑10에 들었는데 그중에 2위를 4주 연속 했거든요. 1위를 4주 연속 해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1위를 4주 연속. 네. 한 달 동안. 기대해 주세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워낙에 노력하고 끈기와 인내심으로 버텨온 우리 이소훈 쇼호스트님인데요. 굉장히 방송 역시도 우아하면서도 아름답게 또 꾸며내시고요. 기획 역시도 되게 잘 꼼꼼하게 하시는 우리 쇼호스트님 같이 모심해서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함께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소훈 쇼호스트님을 원하신다면 방송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라면 김효석 아카데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칭을 해드리거든요. 이소훈 쇼호스트님 섭외를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효석 아카데미에서 열심히 배운 우리 이소훈 쇼호스트님의 화려한 활약 기대해 주시길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를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